방거리 안녕하세요 피지앤만 코로나 끝났습니까? 왜 때려요? 마스크 어디서 털어먹었죠? 마스크 까먹었는데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 끝났잖아요 끝난 게 아니라 5월 6일 기준으로 생활 방역 체계인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거죠 컨디션이 좀 별로다 싶으면 3,4일정도 집에 콕 박혀서 방콕 생활을 하고 따르릉 따르릉 비켜주세요 화물이 다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사람과의 접촉은 최대한 피하면서 다니고 헤이 갤럭시 30초 타이머 켜줘 열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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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었다